한국국토정보공사 이게 뭔지 잠깐 알려드릴게요. 영국이 마차 사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세계 최초로 만들고 나서도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최고속도를 시속 3km로 제한을 했습니다. 마차가 붉은 깃발을 딱 꼽고 천천히 달리면 자동차는 마차를 추월할 수 없다. 이 내용이었거든요. 결국은 차를 먼저 만들고도 산업은 독일과 미국에 뺏겼죠. 이런 산업들이 제법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제를 좀 잘 가려서 좋은 규제는 남기고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내자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계세요. 법무법인 미션의 김성은 대표 변호사와 이 얘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은 변호사입니다. 네. 신생산업과 서비스 이런 것들이 기존의 규제와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셨는데 대표적인 산업 서비스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뉴스를 들었던 것들 중에 하나는 또 이런 모빌리티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타다 갈등이 아주 대표적이었죠. 그렇죠. 또 최근에 비대면 진료가 확산되면서 나타난 의료와 영역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와 관련돼서 물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NFT라든지 가상자산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투자형 증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계약형 증권이라든지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 또 핀테크 같은 영역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역시 과거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과거에 만들어진 규제들이다 보니까 이러한 규제들이 애정하지 않았거나 생각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런 규제들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타다 갈등 같은 것들은 대표적으로 좀 미봉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잖아요. 이게 갈등이 확실히 조정이 된 건가? 그래서 그 이후에 택시기사님들 또 소비자들은 조금 더 나아졌는가? 행복해졌는가? 잘 모르겠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산업이나 서비스를 시작할 때 항상 이런 불안감들이 있다고 해요. 나 이거 하다가 감옥 가는 거야? 잡혀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 반 진단 반으로 하기도 하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뭡니까? 네. 일단은 지금 자신들이 하는 사업들을 어떤 규제에 어떤 내용의 포섭이 될 수 있는지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있는 규제들은 우리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시험 봤을 때 OMR 카드로 시험을 보죠. 그걸 잘못 체크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마치 조금만 삐져나가도 다 오답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과 산업들은 나름의 법령들, 담당 공무원, 담당 관청이 다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마치 OMR 카드 답안지처럼 과거의 기준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 거죠. 새로운 산업들 중에서는 거기에 포섭이 되지 않거나 거기서 절반 정도 걸쳐져 있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과거의 기준으로 있는 거에서는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것을 살펴보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도 없는 상태에서 또 사업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속도감 있게 만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그 두 가지 사이에 큰 괴리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OMR 카드는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수정 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화이트로 지어도 된다 이런 학교도 있고. 그런데 그게 현실 산업에서는 삐져나가면 무조건 아웃이야. 이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규제가 불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안 되는지에 대한 규정조차 없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규제가 불확실하다라면 신생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어렵겠네요. 환경이.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경제 영역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인데 그중에서도 언제 어떻게 규제가 생길지 모르는 부분들이나 혹은 있는 규제, 있는 지금 규제 부분이 언제인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 크게 규제에 이슈됐던 건 가장 최근에는 뮤직하우라고 해서 투자형 증권 관련돼서 투자계약형 증권 관련돼서 문제가 되기도 했고 과거에는 타다도 있었는데 사실 이 각각의 케이스들이 이렇게 화제가 되기 전에 정부 쪽에 어떻게 보면 확인을 받거나 법무검토를 받거나 그랬던 사실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부처마다 혹은 지자체마다 해석이 달라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고요. 저희가 전에 다루었던 대학 공간의 활용 같은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지자체마다 또 기준들이 다르거든요. 결국은 기준 자체가 없는 것도 있는데 다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가 좀 모호하고 공개가 되어 있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뮤직하우는 저희도 몇 번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로도 한번 다뤘고 이에 대해서 정부가 이 증권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유권해석을 내렸을 때 다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복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음악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쪼개서 판다. 말이 좀 어렵거든요. 뮤직하우라는 비즈니스의 증권성을 판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일단 증권성이라는 단어가 어색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증권성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 권리로 화체될 뿐만 아니라 증권의 가장 핵심이 양도와 유통이 되어야겠죠. 결국 이제 그렇게 나누어져서 양도와 유통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기본적으로 표상을 하는 걸 의미를 하는 건데요. 뮤직하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중에서도 투자 계약 증권이라는 범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한마디로 기존의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형적인 것들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공동사업을 존재하고 또 공동사업을 투자 받은 자의 공동사업 소행 결과에 따라서 손익이 기속되는 내용인데 결국은 이제 저작권 자체도 중요하지만 저작권에 관한 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할 뿐만 아니라 그 투자의 운영 수익이라는 것이 뮤직하우의 운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했고요. 우리가 이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이제 여유해야 할 점이 가장 큰 점이 이렇게 증권성이 있고 금융상품처럼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날 수 있지만 또 반대로는 그로 인해 경제적 영향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준들을 충족시켜가지고 관련된 인가를 받고 또 무엇보다 고객 자산과 자기 자산들을 구별해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다는 것들을 이제 문제 삼아가지고 제재가 향후에 이루어진다면 갑자기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사업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투자한 분들 계시고 대표적으로 브레이브걸스의 롤링 같은 그런 노래를 가지고 난 여기서 돈 좀 벌었다 이런 분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뒤늦게 이제 여기엔 증권성이 있어라고 판결을 했지만 판결은 아니네요. 유권 해석을 했지만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일종의 소위 말해서 유예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같이 인가를 안 받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서비스 중단 조치라든지 제재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는 있지만 그거랑은 별개로 지금 이권을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현재 이미 누적된 투자액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이제 이 서비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어떤 법적인 산업적인 또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금 당장 중단을 했을 경우에 소위 말해서 불이익이 훨씬 더 크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유예 조치를 취해주긴 한 거지만은 여기서 이제 이런 조치들이 그럼 앞으로 언제든지 이루어질 것인가. 즉 제재 조치를 유예하는 게 일반적인 것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위직화 과정에는 어쨌든 간에 검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정부 부체들과 협의를 하고 진행했던 것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타다와 가장 큰 차이점. 이익단체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충돌하는 부분들이 별로 없는 부분들이 또 이번에 그 조치가 취해진 거에 하나의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기존에 타다를 운영하던 회사는 그 업체 브랜드를 다른 회사에 판매를 했는데 결국은 사업을 못하게 된 거잖아요. 타다하고 뮤직하우를 가른 근본적인 이슈는 상대방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권리관계를 다툴 상대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거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타다 같은 경우도 형사 판결은 무죄 판결이 났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법이 만들어져서 아예 관련된 서비스를 못하도록 만들었죠. 뮤직하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상으로는 못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은 내려졌지만 서비스 자체는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배려를 해줬습니다. 결국은 어찌 보면 이것 또한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정치적인 결정을 할 때 이제 이 이슈 이 신산업과 관련돼서 이익이 침해되는 굉장히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신산업 쪽을 손에 들어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만약에 이 규제가 과거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규제를 할 필요성도 있고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특별히 이로 인해서 이익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익이 충돌하는 집단이 없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나 이제 어떤 관련부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수월하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결론을 낼 때 부담이 좀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금융당국이 뮤직하우에 대해서 제재나 처벌은 보류한다. 대신에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같은 것들을 마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적이 없었다.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자가 없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또 새로운 산업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어떤 유권 해석이 내려질지 모르는 상황 아니에요. 이거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규제에 관련된 해소 정책들을 만들어 놓고 있죠. 또 규제 샌드박스라든지 규제 샌드박스도 더 확대해가지고 샌드박스 플러스라고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거 관련돼서 저희 미션 외에도 또 별도로 탐사보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거기서 규제 샌드박스 관련돼서 열심히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두세 가지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이거와 관련된 규제와 관련돼서 당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왜 내리는지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고 나중에 결론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에 대한 어떤 투명성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당국이 판단할 때까지는 계속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최소한 할 수 있는 거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간에 관련제 자기들이 서비스들이 어떤 법적인 이슈가 있고 그 법적인 이슈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당국이 잠정적이지만 어떤 태도인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미리 갖춰줘야 할 게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스타트업이 규모가 작다라면 아주 구체적이고 섬세한 법률 지연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지금 그런 도움 체계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서비스에 대한 규제 분석을 하려면 서비스 자체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고요. 해당 규제들이 사실 여러 영역에 거쳐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체 이 서비스가 어떤 게 나타났을 때 누구냐 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걸 이해시키는 것부터가 원오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령 형사 같은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이라는 조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모든 산업 영역마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여러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이걸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법령과 새로운 산업 그리고 이 새로운 산업과 기존 법령을 반응을 해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이 과정들에 있어가지고 좀 더 지금보다는 각각의 개별 민간 기업들의 때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이제 지원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관련된 어떤 지원 체계가 실제적으로 가동이 돼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현장에서 참 많이 하거든요. 과거에 소부장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 큰일 났다 했을 때도 어디로 전화하면 알려드릴게요. ARS 번호를 알려줬지만 돌리고 돌려서 한 30분 지나 통화되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현장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 저희가 도와드릴 것들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의견 주십시오. 법무법인 미션의 김성훈 변호사였고요. 법무법인 미션의 김성훈 변호사였고요.